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기본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줄여서 개공, 금,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되는 결격사유입니다. 개공등이라고 하면 누구를 개공등이라고 합니까?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71페이지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 양가로 1번. 제한능력자가 있는데, 제한능력자 중에서 첫번째, 동그라미 1번의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자. 이건 오직 19세가 되어야만 성년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 전부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법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19세가 되어야 중개무에 종사할 수 있고요. 18세인 경우 혼인을 해도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에 72페이지 피한정후견인입니다.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이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피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롯데 전신교코 회장 돌아가시기 전까지 피한정후견인이었죠. 그래서 이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파산 선고 빚잔치를 한 거죠. 자기도 망해가지고 빚잔치를 해놓고 남한테 부자 되도록 집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할 자격 없죠. 그래서 법원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기본서는 73페이지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에는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석방이 있고요. 만기 석방 되어도 3년 지나야 되고요. 가석방, 가짜로 석방 되는 경우 가석방 되는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하더라도 곧바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수는 없고요. 사회에 적은 기간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된 경우는 가짜 석방이죠. 완전한 석방이 아니고 가석방 된 경우는 가석방 기간 가석방 기간을 남은 자녀 형기라고 합니다. 진역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선고받고 3년 만에 출소한 자나 가석방 된 자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둘 다 6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 용료되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경우 즉, 집행 면제입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억에 보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게 소위 법률 변경입니다. 법률 변경 간통죄가 폐지되어 가지고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에서 받은 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것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되더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모두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3년 지나야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 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이 더 좋은 거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일반사면은 제의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형의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74페이지 양가로 4번 집행유예기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피고는 공인융계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보다 좀 더 가벼운 벌이 선고유예죠. 판사가 1년 진액에 해당되나 그 선고를 유예한다 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선고유예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기소유예인데 역시 기소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이 법 위반이 있는데 첫 번째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견과자입니다. 자격취소되고 3년 동안은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됩니다. 그리고 자격취소되고 3년 동안 요거는 오직 요거 하나는 자격취득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도 그 자격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입니다. 6개월 자격정지처분 받으면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되고 3년 미견과자입니다. 등록취소되고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면 그 6개월 동안은 폐업하더라도 6개월 안에는 다시 개업도 안되고 취직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벌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내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사유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이 어떤 자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발생 당시입니다. 사유발생 당시 자,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는 2023년 1월 7일날 1월 7일날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임원이 A라는 임원이 2023년 2월 7일날 선임되었습니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은 2023년 3월 7일날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이 A 임원은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이 A의 기책사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법인이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그 임원을 2개월 이내 거기에 네 번째 줄에 보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지수 안 되는데 해소 안 하면 등록지수 됩니다.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3번 결격사유의 효과입니다. 결격사유의 효과 결격사유의 효과인데 자 첫 번째 결격사유의 효과를 보면 등록전 등록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취직하기 전 취직하기 전 취직하기 전과 취직한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록전 즉 개업하기 전이라면 등록불가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안됩니다. 근데 이미 개업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법인의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나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으로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불가고요. 이미 고용된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해고해야 됩니다.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되는데요.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회사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고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업하거나 지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최근 35년 동안 해마다 출제됐다. 76페이지입니다. 기본서 76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 결격사유 등의 조회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본적지 신원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며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즉 공인육개사법 위반하고 다른 법률 위반 경합범에 대해서 경합범 이라는 건 여러가지 죄를 경쟁적으로 죄를 여러개 지은 경우에 이 중에서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사기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벌금은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진역인 경우에는 분리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역의 경우에는 이법이든 저법이든 진역형 받으면 모두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6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 말이죠.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소 자격취소되고 2년 2년밖에 안 지났으면 안되죠. 3년 지나야 되죠. 3년 자격취소되고 3년 자격취소 3년 등록취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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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래서 1번 들렸고 2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3년 미경과는 결격사유입니다. 3년 경과해야 됩니다. 경과 안됐기 때문에 결격사유고요. 3번은 자격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죠.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결격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했는데 이게 답이네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사망해산 는 답 4번입니다. 4번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단 예배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산 그 다음에 등록기준미달 등록기준미달 등록기준미달은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망해산 법인이 해산했으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은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미달되어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미달 요거는 3년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됩니다.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다시 개업하거나 지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의무 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기간 중 의무 정지기간 중에는 그만두더라도 폐업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결격사유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이고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형법 그리고 공개사법 이게 여러개 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꼭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80페이지 고용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